검찰이 대전의 한 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 49살 B 씨의 얼굴과 몸에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았습니다.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